다음 주에 촬영을 무엇을 할지 실제 있었던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얘기할 때 저는 또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샤인하고 뷰티풀 마인드예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에 정신질환은 앓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그 가족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샤인 1997년인가 개봉했던 영화예요 굉장히 부루한 스피아니스트 데이빗 헬프갓을 어디 남루한 아파트에 살면서 보호 관찰 대상인 사람으로서 계속 담배를 풀면서 맨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다가 피아노를 발견하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다시금 스타가 되면서 이 사람의 과거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던 것을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서 정말 감금할 정도로 그리고 일그러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변하게 만드는지도 정말 너무 서글펐고 아버지의 그런 억압된 사랑으로부터 도망쳐서 영국에 가서 새로운 교수님을 만나서 하게 되는데 결국 그는 정신질환 환자로서 굉장히 부루한 삶을 살게 됐죠 결국에 그는 그의 재능이 다시금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면서 그의 연주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지금도 세계를 공연하고 다니고 또다시 활활 불타오르며 세상을 밝게 해줬다는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죠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뷰티풀 마인드예요 1949년에 27쪽짜리 논문을 가지고 150년 동안 이어졌던 모든 경제학 이론을 뒤엎은 천재적인 존 네시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천재 수학자 존 네시가 점점 점점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마저도 잊혀질 때 그의 아내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결국에는 존 네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옆에서 지켜보고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영화는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이 두 부부가 여기서 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들 부부의 사랑 누군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놓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나비효과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이 샤인과 뷰티풀 마인드에서 좀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성공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또 이루어낼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돈키호테 책을 몇 번이고 다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서사시고 길고 웅장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항상 항상 돈키호테 책을 제가 추천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키호테의 마인드예요 누가 미친 거예요?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고 있는 당신들이 미친 것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잣대를 기준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미친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tas